안녕하십니까 이시몬주행의 오춘봉입니다. 두마람은 단소리, 세마람은 곧밤. 이시미님들하고 섭섭대로 불합방일도 없는 이시몬주행의 오춘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승주 월악산 계곡에 도착했는데요. 와 이렇게 폭포가... 와 이거 뭐... 와... 그냥... 장난 아니네... 으어어어... 잠깐만요 이게... 저지면 안되겠다... 입장... 으아... 으아... 으하하... 입마야튼다 입마야튼... 네... 여기 그대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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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으아... 이거고... 답이 안나오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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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여유불가지 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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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똥 쌉니다. 입마야튼게... 예... 어디서 지금... 이제 워낙산 계곡들한테 산소 깊어서... 라이브를 켤려고 했는데 라이브도 안 터지네... 그래도... 아... 우리 꽁씨뎀이랑 함께... 아... 이렇게 입마야튼... 네... 시원한 계곡가서... 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그냥... 살아있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얼음물이야 얼음물 얼음장... 와... 이렇게 시원한 폭포에서... 아... 우리 꽁씨뎀에게... 시원하게 마무리하길 바람... 맘 편하면서... 에... 가볍게 영상은 맞춰보자 하겠습니다... 입마야튼... 예... 이따 저녁에 뵙겠습니다... 와... 이거... 끝내줘... 이따 저녁때 보자고... 하하... 와... 개똥쌉니다... 예... 입마야튼게... 아... 이게 물줄이 아니여... 이게 진짜여... 예...